아이고, 아이고. 어머,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폴댄스를 하세요? 어머, 어머. 여기 마음 엄청 들어요. 우와, 폴댄스를 한다고? 어머, 어머. 잘하네. 진짜 트위끼가 되게 힘들던데. 저게 임성기라고? 네, 접니다. 너무 잘하는데요? 우와. 전신 운동이에요, 은근히. 저는 팔만 쓰는 건 줄 알았는데 허리, 어깨, 뒤에 막 기립근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와, 이렇게 운동이 많이 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폴댄스를 배우거나 폴댄스를 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매력력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폴댄스를 꼭 추천하고. 그러면 이제 유무산소가 가능한 면역력에 좋은 폴댄스를 아까 제가 재롱잔치 한번 해봤잖아요.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선생님이 지도가 좀 필요합니다.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네. 제가. 근데 이거 안만하죠? 응, 제가 먼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성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면역력 증진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판단이 틀렸네요, 선생님?